어제 오후 3시 20분쯤 금정구 북옥동의 윤산 8부 능선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임야 3천 제곱미터가 불에 탔고, 검은색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124건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. 소방당국은 등산객이 벌인 담배 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한편 부산에서는 그제 사하구 시약산에서 불이 나 임야 130제곱미터가 불에 탔고, 지난 16일엔 영도구의 한 사찰에서 시작된 불이 복래산으로 번져 4시간 반 만에 꺼지는 등 건조특보 속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